수락이고 수락이로 죽고 있는 참 이상한 일이지 수락이고 수락이고 수락이로 죽고 있는 수르듯 참 이상한 일이지 간주를 들읍시다 가는 게 찌어지는 거야 지금 수락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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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를 네가 제일 쓰레기야 진짜 죽고 있네 쓰레기는 소각합시다 몸 참 고상한 척하는 이지 후준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어쩌면 다니엘 이두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